선택하겠습니다. 1번 문제 풀어봅니다. 가로로 3음절 문제 드립니다. ㄴ, ㄱ, ㅅ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. 소가리 냉가슴 냉가슴 정답입니다. 아슬아슬했어요. 틀리는 줄 알았는데 냉가슴 잘 맞히셨고요. 두 번째 문제는 박지민 씨에게 선택권 드립니다. 2번 하겠습니다. 세로로 3음절 문제 드립니다. ㄴ, ㅇ, ㄷ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. 시험문제 난이도 하겠습니다. 난이도 정답입니다. 지민 씨 오늘 우리말 겨루기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? 잘 모르겠지만 쉬웠으면 좋겠습니다. 쉬운 문제로만 내달라는 지민 씨인데요. 그럼 다른 분들도 쉬울 텐데요. 그러게요. 자, 박지민 씨도 잘 마쳤습니다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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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